아동방위 그러면 아동방위 해보시오 아동방위 군자지국이오 개의지방위라 시작 아동방위 군자지국이오 개의지방위라 이분이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려 마느니 전라경상중청삼도놈에 놀부 형예가 사느니 놀부는 형예고 공부는 아우라 놀부란 놈이 본디심수리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 공부를 허는디 꼭 이렇게 허는 것이었다 대장군방 볼목허고 시작 대장군방 볼목허고 삼살방에 이사곤고 오부방에다 집을 딛고 불 붙는 데 부채 딛 오방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갱양과 집을 흘듯이 붙들어 딴 때가 지멸은 내어 쫓고 초라니 보면 딴 나 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적 의원 보면 침도적 질량만 보면 관을 찍고 다 끈끈 내기 겁다 수절과부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피상 놓고 소주병 피상 놓고 소주병 피상 놓고 새망곤 편장 끊고 새갓 보면 땀 띠띠고 앉은 뱅이는 퇴견 꽃사댕이는 돼지바놓고 봉사는 똥 치르고 애벤 부인은 배럴 자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전에다 말달리기 비단전에다 물 좀 놓고 이 놈의 심사가 이래 노니 상강을 아느냐 이런 모질로 통한 놈이 세상처럼 언제 어디가 있더란 말이냐 삼당도 모르고 어른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용진들 어디가 있겄느냐 하루는 결혼 날 와가리 성을 내어 영어로 뭐야 너도 들고 가는 놈이 견말에 손 넣고 서리 맞은 구랭이 모양처럼 슬슬 다니는 꼴 보기 싫고 밤낮으로 열방 줄임만 하야 자식새끼만 돼야지 힘을 또 떠나트도 하고 날만 못살게 구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를부터 나가서 자른 바다 뭐하나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말은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 오시오 듣기 싫다 썩 나가오라 나가라는 말을 나가라는 말을 듣더니 말은 아이고 형님 동생을 나가라 보니 동생을 나가라 보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가오리까 갈 곳이나 갈 곳이나 가오리까 갈 곳이나 왜 안하냐고 가오리까 대기 숙제 죽여 죽던 양산으로 가오리까 대기 숙제 죽여 죽던 양산으로 가오리까 대기 숙제 이 말을 듣더니 아이고 이 말을 듣더니 말은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 보니 어느 곳으로 가오니까 갈 곳이나 빌려주오 염동 사랑한 공예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도 지리산으로 가오니까 배이숙제 주려 죽던 양산으로 가오니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이가 막혀 흥보가 이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막아누라 아이고 여보 막아누라 형님이 나가라구허니 형님이 나라라구허니 어느 영이라 거역허며 어느 영이라 거역허며 어느 학습허니 어느 박습 rainbow 이자 고어 안가거zel 어느 둘 발습isa 고안가거zel 자 잘한다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비가 막혀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비가 막혀 바늘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바늘라 바늘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바늘라 경진비 나가라고 하니 어느 영이라 거역하며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영이라 거역하며 어느 말씀이라고 안가것소 어느 말씀이라고 안가것소 어느 말씀이라고 안가것소 일러주랴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비가 막혀 잔소리 말고 날아거라 흥보가 비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가 가겠anc ratings 형님 나가라고 하니 어느 영이라 거역하며 캐지 ify 형님이 나가라 보니 어느 용이라 거역하며 어느 말씀이라고 안 가것소 어느 말씀이라고 안 가것소 잘한다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막혀 하늘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본바 하루라 하늘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본바 하루라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형이라 고역하며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형이라 고역하며 어느 말씀이라고 안 가고서 어느 말씀이라도 안 가고서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막혀 잔소리 말고 나가거라 흥보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예뻐봐 안으로 들어가며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예뻐봐 안으로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형이라 고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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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말씀이라고 안 가것소 그러지. 붙여서 해볼까? 이놈 시작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보라 흥보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알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나가라고니 어느 영이라 거역하며 어느 말씀이라고 안 가것소 나가란 말부터 끝까지 나가란 시작 나가란 말을 듣더니 말은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 바라보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나 일러주어 이 염동 선한 풍어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이 진산으로 가오리까 백인 숙제 백인 숙제 줄여주옵던 주야 엉 상으로 가오리까 이 염동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보라 흥보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아이고 여보 마누라 경진빛 나가라고 하니 어느 영이라 거역하며 어느 말씀이라고 안 가것소 아이고 아이고 저는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안 가것소 아이고 부장을 때립시다 아메 첫 하은 este 내용 하나 아이고 아이고 이리 NI 둘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